강릉시가 오는 6월 3일 개막하는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6월 14일 개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강릉시는 양대체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350여 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와 단체복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개폐회식과 경기장 안내부스 운영, 노약자 이동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폐회식과 경기장 안내부스 운영, 노약자 이동보조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